5번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양적 연구 과정과 관련된 조금 제시문이 긴 문제, 언제나 출제가 되고 정답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참고해 본 곳에 의하면 오답률이 50%를 육박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적인 연구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해서 잘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제시문이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야 선지에서 답도 빨리 고를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감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소비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X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회관계망이죠. 이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여기는 종속변수는 문화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ㄴ 보면 이 사회관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회관계망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족관계망 그다음에 지인관계망 그다음에 단체관계망 이런 식으로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세 번째 줄 갑니다. 감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해서 설문조사 실시했다? 자료수집방법 질문지법을 썼고요. 여기 있는 1,000명 밑줄 거진 ㄷ의 1,000명은 실제 자료수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표본이죠. 모집단은 연구 주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표본은요? 실제 자료수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ㄷ 표본이 다해서 ㄴ 선지인은 맞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 갑니다. 문화소비는 그냥 문화소비는 하지 말고 문화소비는 한 다음에 이거 종속변수는 이렇게 가야죠.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결국 횟수로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읽었던 부분은 바로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구나. 그다음에 가족관계망은 여기 있는 가족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가족과 친척의 수로 측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기억 선택지를 보시면 사회관계망을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 이렇게 나누는 장면 이 장면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아닌 거예요. 그냥 개념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가족관계망은 이렇게 측정하겠다. 그다음에 또 그 이어서 지인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측정한다. 이 장면. 그다음에 단체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그러니까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 참여하는 단체의 수 이걸로 측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구나 해서 기억은 아웃 이렇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략.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는 문화소비와 사회관계망 사이에서 문화소비와 여성의 경우는 문화소비 즉 종속 변수의 이것의 사회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명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잖아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 모두다 여성들의 문화소비에는 정의관계다. 이렇게 나왔어. 얘네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 얘가 증가할 때 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남성의 경우 문화소비와 단체관계망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정의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남성의 문화소비에는 여기 단체관계망 얘만 지금 정의관계, 비례관계였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관계망이나 지인관계망이 남성의 문화소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보세요. 리을의 장면으로 보아.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 가족과 친척의 수는 가족관계망이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수는 문화소비죠.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망과 문화소비에 있어서 관계가 이게 반비례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얘와 얘, 얘와 얘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뚜렷하게 비례인지 반비례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제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비례관계, 부의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먼저, regardez. 이렇게 마 bitcoin을 따라서